근데 요즘에 또 꽂힌 노래가 있어. 그래서 그 노래를 자꾸 듣다 보니까 춤도 따라하게 되고 약간 모창도 하게 되는 거야. 오, 궁금하다. 무슨 노래. 누구 모창? 누구 모창? 근데 너희가 알 때 오빠는, 너는 확실히 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블랙핑크. 블랙핑크. 우리가 블랙핑크는 모르는다고? 와,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아니, 그게 아니라. 언제까지 소녀시대만 알아야 되는데. 아, 물론 알겠지만 한 명, 한 명 다 그 목소리를 아냐. 아, 그건 몰라. 버전 블루모창. 제니, 지수, 라리사. 로제. 로제, 로제 목소리 기가 막혀. 다시 캄캄한 이곳에 라이트 업 더 스카이. 니 두 눈을 보며 I kiss you bye. 다시 캄캄한 이곳에 라이트 업 더 스카이. 니 두 눈을 보며 I kiss you bye. 난 실컷이 웃어라 걸 줘니까 이제 너의 하나 둘 셋 해. 그러니까. 아버지, 아버지, 아버지. 아버지, 아버지. 지금 오늘 화위라이트에 그거야? 어, 어. 제니 뭐 다 돼? 어, 다 돼. 제니 랩? 어, 다 돼. 그럼 제니 한번 짧게 보여줘 봐. 제니, 제니보다 일단 지수 씨. 어, 지수 씨. 우크 사랑 잡겠다고 저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. 너의 목소리가 너무 좋았다. 너무 좋았어. 지수랑 로제. 실컷이 웃어라 꼴좌니까 이제 너의 하나 둘 셋 How you like that? 아니, 강표 씨는 왜 드라마를 로제랑 같이 드라마를 처음으로 서야되었네. 깜짝이야, 너무 목소리가 뻔했다. 깜짝이야.